배드민턴 프랑스 오픈에 출전하고 있는 안세영 선수가 매 경기 흥미진진한 경기를 펼치고 있습니다. 4강전 상대는 대만의 타이츠잉 선수였는데요. 워낙 준결승전, 결승전에서 많이 만났던 상대로 서로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는 두 선수였기에 풀세트 접전까지 가는 손에 땀을 쥐게 한 경기를 펼쳤습니다. 다시 한번 역시 안세영이라는 말이 절로 나올 정도로 대역전극이 펼쳐졌는데요. 안세영 선수의 막판 집중력이 정말 대단했던 경기 함께 보겠습니다. 안세영 선수의 막판 집중력이 열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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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7 points ahead. brilliant show. massive comeback at this time of the game. 1-hour mark on court Great pick-up. Absolutely delightful drop shot. Careful from both. Three match points saved. Three match points saved. 세트 초반 타이층이 기세를 몰아가며 점수 차가 벌어졌습니다. 11-18까지 몰린 안세영 선수는 폐색이 짙어졌었는데요. 그러나 안세영 선수의 장기인 대각 드롭 성공을 기점으로 연속 득점해 성공하면서 추격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. 진짜 승부는 16-20에서 시작했습니다. 타이층의 범실과 안세영 선수의 끈질긴 수비가 이뤄낸 승리였죠. 결국 22-20으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. 안세영 선수의 승리 포효가 그 어느 때보다 짜릿했는데요. 결승전에서는 천이페이를 물리치고 올라온 야마구치와 한일전을 벌이게 되었습니다. 결승전에서도 안세영 선수의 짜릿한 승리 세리머니를 볼 수 있길 바랍니다.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대한 감정도를 눌러주세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